1. 2. 2. 2. 1. 1. 1. 1. 1. 긴장하지 마. 이렇게 잡으면 돼. 우리가 승부의격만. 바로 이겨. 제발. 끝내, 끝내. 끝내, 끝내, 끝내. 킹, 킹, 킹. 거의 5, 6개월 전이가. 끝내, 끝내, 끝내. 마슈 형한테 해야겠다. 마슈 형이랑 남빛나. 무의비 촬영 때. 몰스타 단상. 맨 앞에 둘이 나란히 섰었거든요. 그 앞에 있었으니까. G그룹 자리였던 여기다가.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매트. 오케이. 고누아. 네. 고맙습니다. 저 최고야. 멋있어. 알고 있지. 역시 고누. 우리? 우리? 같이. 같이, 같이. 스타크릿 여러분 앞으로도 I love you, I want you 상대팀 해주세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진짜요? 이거,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죠. 형님, 이 오렌지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완전 제주도 귤 같아요. 제주도 귤입니다. 저는 귤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건우기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폰이지, 이 액세서리. 이 액세서리. 확실히 건우기 느낌? 이거를 진짜 갖고 싶었는데. 그렇지. 이 반 있는 사람도 있고 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없는 분이어서. 너무 예뻐요. 되게 많이 예뻐요. 하지만 이 브로치보다 저희가 더 빛나야 하기 때문에. 좀 괜찮았죠? 좋았어, 좋았어. 이 화면 아따. 이 화면 아따. 이게 그리니까. 뭔가. 폰이 낡다. 이 화면 아따. 지웅이 형 지금 너무 속상해. 두 Application 아프시는데. 저는 김일겸. 어, 진짜? 근데. 이 화면 아따. 이 화면 아따. 이 화면 아따. 이건 누군지 벌써 확신. 왜? 다음 선물들을 한번 지켜봐. 심플하게. 건우기입니다. 그 이유는. 성가역. 건우기는 있어서. 아니요, 건운이 같이 가야돼요, 근데. 왜 키워줘요? 계란이 좀 생긴다. 계란이요? 왜 이렇게 입은 계란이 뭐 있어요, 뭐. 이거 비싸나요? 어때요? 완전 똑같은데요? 매튜 형! 매튜 형! 아, 여기 있었구나. 입으는 거, 좋다. 바이바이. 제가 나에 뵙겠습니다. 안녕. 빠이. 어떻게, 어떻게 끄는 거예요? 끄는 법을 몰라요, 사실. 아, 이거, 이거, 이거군요. 조심히, 조심히. 조심히 해야 돼요, 조심히. 우와. 됐다. 정돈나는 거 아냐? 정돈나는 거 아냐? 고맙는 거 아냐? 오늘도 midnight,." 네obra, 인스타ível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